한양대학교 선발 출장을 합니다 하도현 선수가 이겨내는군요 일단 출발은 기분좋게 시작합니다 결국 이 두명이 빅맨의 움직임 지켜보려는 순간 원종호 선수가 기분좋은 석점으로 일단 스타트를 날립니다 박인환이 건네준 볼 그대로 외곽에서 들어가네요 하도현의 무리한 포스트업이 나오지 않고 외곽에서 시도가 많군요 오늘은 시작부터 출발이 좋습니다 윤성원의 오늘 첫 득점이 나오는군요 아 굉장히 먼 거리 석점을 꽂아넣네요 아 빈 선수 지금도 40초 99득점을 올려냈군요 대단한 기록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권시현 건네주고 하도현이 그대로 올라가면서 득점까지 확실하게 이번에 픽플레이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빈공간 원종호 들어가래요 아 이걸 블락해야 되네요 선수와 외곽에서 맞받아치네요 이번에는 또 전태형이네요 윤성원 외곽 시도를 많이 하네요 짧았습니다만 림을 맞고 들어갑니다 윤성원이 돌아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윤성원 오늘 정말 조준이 잘 돼 있어요 흔들면서 직접 다시 건네주고 하도현 가볍게 마무리 23대 22가 되면서 윤성원 선수의 석점 3개 중에 2개를 넣으면서 67% 리바운드가 5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가 5개 중에 하나밖에 없었다는 점 그 부분이 측면 미들에서 뱅크가 들어가네요 됐고 숫자 싸움 유리합니다 외곽에서 바로 던지네요 오늘 김기범의 다섯 번째 석점이 터집니다 권시현 선수 한 명이 또 쓰러졌어요 그대로 외곽 윤원상 오늘도 두 명을 이겨내나요 하도현에게 연결이 됐군요 재정비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여기서 가로채기가 연이어 나오네요 지금 턴오버가 너무 많아요 한양대학교 전태형의 속공 득점 홍순규 그대로 올라갑니다 측면 박상권입니다 투포인트 들어갑니다 투가 점점 더 많이 쌓이고 있는데 자 그게 공격 수비 가리지 않고 나오고 남은 시간 수비에 집중을 좀 해달라는 주문들이 있었는데 홍순규가 던져봅니다만 짧았고요 그대로 전반전 종료 시간이 좀 짧아질 수도 있겠어요 단국대학교에 태형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만 홍순규 하도현과의 멋진 원투가 나오는군요 윤원상이 편안한 자세에서 석점을 다시 한 번 꼬자 놓습니다 손홍준 손홍준도 공을 놓치네요 턴오버 하도현 완벽한 찬스 한양대학교 손홍준이 넘어갑니다 김기범 아 여기서 가로채기 성공하는 하도현 전방 뽑아냅니다 전태형이 가볍게 아 가로채기 다시 나와요 전태형 다시 한 번 성공 극점 김윤한 이번에는 윤성원 들어가네요 한국대학교 공격 20점 차에서 하도현도 던져보네요 들어갑니다 자 권시현 권시현 권시현이 아 이걸 뚫어냅니다 권시현 멋진 패스와 마무리 하도현이 왼쪽이 안 좋아요 이재원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권시현 권시현 득점 인정 발책 자 직접 돌파 무리가 있었나요 윤원상 권태환 그리고 김기범 빠른 타이밍 석점이 들어갑니다 자 수비에서 김윤란의 빠른 속공 다시 득점이 나옵니다 직접 던지네요 석점 이번에 들어갑니다 4쿼터 3번만에 다시 한번 속공 김기범 득점이군요 턴오버 석공입니다 그대로 올라가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또 나오네요 턴오버가 몇 개째인가요 지금 이승훈 어려운 각도 들어가네요 32점 차에서 좁혀들긴 했습니다만 페이드 아웨이 들어가네요 무너졌고 전방에 선수가 있죠 권민재 올라갑니다 자 미스매치에서 김기범 석점 그리고 권태환입니다 무너지면서도 김윤란의 패스가 있었고 이승훈이 올라갈 때 득점인정반칙 연이어 안 들어가네요 그리고 득점인정반칙 자 공 봐야죠 선수들 어딜 보고 있나요 다시 한번 스타루채기은 턴오버 근데 이게 또 들어가지가 않네요 김기범이 마무리합니다 김영현 그대로 시간 흘려보내면서 단국대학교 홈에서 다시 한번 승을 챙겨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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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